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만 홀로 나와 계십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늘 함께했던 정현호 PD 축하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아빠가 됐어요. 네 어제 아빠가 됐습니다. 참 건강하게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참 3.88키로 된 무량이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저희 화요일팀의 참 경사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제가 웬만하면 다 놀리거든요. 결혼도 놀리고 모든 걸 정현호 PD의 모든 걸 놀리고 있는데 이건 못 놀리겠네요. 네 정말 결혼도 잘했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죠 정현호는.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전하면서 정PD가 없는 오늘은 정PD와 김 기자 시간을 잘 채워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단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A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현재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와 엘살바도르의 A매치 평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 35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양 팀 다 득점 없이 0대 0으로 맞서 있습니다. 네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예고했던 대로 일단 손흥민 선수는 선발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를 전반에는 선발로는 뛰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죠. 후반의 상황에 따라서 교체 출전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4-2-3-1 전형을 세웠습니다. 일단 최전방에 조규성 선수가 나섰고요. 2선 공격수로 황희찬 선수를 포진시키면서 또 좌우 측면에 이강인 이재성 선수가 또 나란히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원에는 황인범 선수와 박용우 선수가 또 호흡을 맞췄고요. 이 포백수비에는 왼쪽부터 김진수 선수 박지수 선수 그리고 정승현 서령우 선수가 함께 나섰고요. 골키퍼로는 김승규 선수가 두 경기 연속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이강인 선수 오늘도 화려하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페루아의 경기에서도 참 공격에서는 이강인 선수 거의 혼자 보였다. 이렇게 저는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킥이면 킥이고 또 패스면 패스고 또 움직임 모든 게 다 그렇게 돋보였던 그런 경기를 펼쳤는데 오늘 이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조규성 선수에게 또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면서 여러 차례 그런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지난 페루아의 경기 못지않게 이강인 선수 활약 전반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엘살바도르가 피파랭킹도 우리보다 한참 아래고 전력면에서도 약체라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쉽게 경기가 풀릴 것 같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일단 지금 전반 36분 37분을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수비진이 조금 흔들릴 때 엘살바도르가 굉장히 공격적인 면에서 몇 차례 기회를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번 경기를 앞두고서 우리나라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좀 앞설 것이다. 특히나 직전 A매치에서 엘살바도르가 일본에게 0대6으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 경기를 통해서 또 A매치 5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현재까지는 엘살바도르가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는 대등한 경기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승리가 없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에 지금 4경기째거든요. 그런데 지금 4경기 동안 아직까지는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현재 대표팀 주축 선수들은 첫 승의 의미가 뭔지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경기를 앞두고서 가진 인터뷰에서 연달아 밝혔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지난 일요일에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손흥민 선수도 어제 경기 인터뷰에서 감독님의 첫 승의 의미가 뭔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물론 페이스가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 차례 지금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지금 골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 지금 37분, 38분 막판을 향하고 있지만 또 후반에도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첫 승을 가져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 엘살바도르의 경기 38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이 한 7분 정도 남았고요. 추가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10분여가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상황이고 0대0입니다. 축구대표팀 경기 소식은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계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 좀 더 다양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죠? 지난 한 주 사이에도 참 다양한 스포츠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콜롬비아에서 열린 양궁 3차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남자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 그리고 여자 개인전에서 우승한 선수를 배출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따내면서 역시 양궁 최강국의 면모를 또 한 번 보여줬고요. 또 탁구의 신유빈 선수.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단식과 복식 2관왕을 또 달성을 해냈고요. 또 체조 간판 여서정 선수가 아시아 선수권대회 여자 도마 종목에서 2연패를 달성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사이에 골프계에서도 굵직한 소식들이 많았거든요. 해외에서는 US 오픈대회가 또 치러졌고 또 한국 여자 오픈이 또 국내에서는 또 치러지면서 이렇게 굵직한 대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스타 탄생을 또 알렸던 그런 또 지난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항조화신킴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승 소식이 들려면 우리 선수도 컨디션 매달 기대해봐도 되겠다. 이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국가대표 선수나 코칭 스태프들에 취재를 해보면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이잖아요. 지금 한 석 달 정도 남겨놓고 있고 거기다가 진천선수촌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안게임 카운트다운 시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항조화시안게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느껴질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궁은 다섯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 종목을 석권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자 대표팀 안산 선수와 강채영 선수 그리고 신예 임시현 선수까지 해서 이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 3차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6대 0으로 완타를 하고 정상에 올랐고요. 남자 대표팀의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선수 자세히 들어보면 김재덕 선수와 김우진 선수는 또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그런 선수들이기도 하죠. 이 선수들도 대만을 상대로 해서 6대 0으로 역시 완승을 거두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자 개인전에서는 신예 임시현 선수가 멕시코의 앙헬라 루이스를 연장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정상에 오르면서 이번 대회 2관왕을 또 함께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양국 정말 대단한 게 사실 2관왕이면 세계적인 강호. 어떤 선수 아니면 안산 선수가 있을 텐데 또 새로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자 2관왕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의 대표팀들 몇 면을 보면요. 안산 선수 강채영 선수 또 심지어 강채영 선수는 저희 스포츠 스포츠에서도 함께 모셨던 그런 선수이기도 했는데 이 선수들을 뛰어넘는 또 다른 신예가 나왔습니다. 임시현 선수가 2003년생 올해로 20살인데 이 선수가 2차 월드컵에서도 정상에 올랐고 이번 대회에서도 2관왕을 달성하면서 말 그대로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2차 월드컵에서 같은 경우에는 결승에서 강채영 선수를 6대0으로 완파를 했고요. 이번 대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 선수를 연장 끝에 9점을 쏘면서 멕시코 선수가 8점을 쐈거든요. 그러면서 서든데스 슛오프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임시현 선수가 원래는 작년에 대표 선발전에서 5위에 그쳤거든요. 그러면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시안게임 대회가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얻었고 선발전에서 2위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대표 최종 평가전에서 안산 강채영 이런 쟁쟁한 언니 선수들을 제치고 1위로 통과를 하고서 이렇게 월드컵 2관왕까지 올랐으니까 향후에 또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파리올림픽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 과연 우리나라 사실 슛오프까지 갔다고 한다면 다른 우리나라의 경쟁국들 수준도 꽤 많이 양궁에서 올라왔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수준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우승은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2차 월드컵에서 강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최강자의 면모를 여러 번 보여줬던 선수고 또 이번 경기에서도 결승전에서 이렇게 슛오프까지 갈 정도면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9점 10점 거의 일어났던 점수를 쏘는 걸 보면 임시현 선수의 멘털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서정 선수 소식이 있는데 아시안게임에 불참한다고요? 네. 여서정 선수와 관련해서 체조대표팀에서 조금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이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그 기간에 세계선수권대회가 함께 열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세계선수권 일정은 원래 잡혀 있었는데 아시안게임이 1년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기가 겹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대한체조협회에서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에 어떻게 선수들을 출전을 시키느냐 이걸 놓고 고심을 했고요. 그러면서 세계선수권에 또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에이스급 선수들을 출전시키겠다. 이 방침에 따라서 여서정 선수가 아시안게임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서정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불참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지? 무슨 이슈가 있나 싶었는데 사실은 올림픽 준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대 엘살바도르 A매치 경기 잠시 전해드리면요. 지금 전반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득점은 없이 0대0으로 비겨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탁구 신유빈 선수도 계속해서 우승 소식이 나오네요. 지난달에 세계선수권 여자 복식에서 은메달을 따내면서 아주 좋은 소식을 보여줬죠. 그런 상황에 이어서 이번 월드 테이블 테니스 컨텐더 대회에서도 중국 선수들 연달아 따돌리면서 단식과 복식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못 보다가 신유빈 선수가 수술을 받고서 부상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신유빈 선수가 이런 잔부상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골프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급 대회들이 지난 한 주 사이에 화제를 모았는데요. 먼저 국내에서는 한국여자오픈에서 3명의 선수가 연장까지 간 끝에 홍지원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홍지원 선수는 통산 2승을 거뒀는데 이 통산 2승을 모두 메이저 대회에서 따내서 더욱더 눈길을 모았고요. 해외에서는 메이저 US오픈에서 김주형 선수가 최근에 부진을 딛고서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미국의 윈덤클락 선수가 정상에 올랐는데요. 사실 이 선수가 한동안 우승이 없었던 선수였는데 지난달에 PGA투어 특급 대회인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처음 정상에 올랐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US오픈까지 연달아서 달달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에서 우승 상금만 3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억 원을 챙겨가면서 또 메이저 킹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LPGA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에 여자 PGA 챔피언십이 열립니다. 모레부터 여자 PGA 챔피언십이 열립니다. 미국 뉴저지주 스프링필드의 발터스롤 골프클럽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작년에 이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전인지 선수 이번 대회 또 2연패 여부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역대 최장기간 세계 1위를 달성한 우리나라의 고진영 선수. 고진영 선수도 이 메이저 대회에서는 지난 2019년에 에비앙 챔피언십 이후에 우승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과연 이번 이 메이저 대회에서 세계 1위의 면모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고진영 선수뿐만 아니라 세계 2위 넬리코다 그리고 세계 3위 리디아고 4위 릴리아부 이런 톰 랭커들이 대부분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사이에 여자 골프의 진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소식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화요일 이 시간에 빼놓을 수가 없는 코너죠.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나누는 주간 MLB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정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빠 2일차 kbs 정연호 pd 없이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 경기는 추가 시간이 3분이 주어졌는데요. 지금 2분 5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반전은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현재 아직까지는 득점 없는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엘살바도르의 수비벽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반에 좀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제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후반전에는 멋진 득점쇼. 그리고 첫 번째 클린스 반호의 승리를 가져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메이저리그 이야기 주간 ML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의 한 주간 활약부터 짚어보죠. 네.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는 연일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오늘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치와의 경기에서 8번 타자 이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4타수 3안타 경기를 치렀습니다. 특히나 첫 타석에서는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전력질주를 하면서 4안타를 만들어내고 이어서 2루 도루에 성공을 하면서 시즌 12호 도루를 기록을 했고요. 또 4회 상황에서는 또 우중간 2타점 적시타를 기록하면서 또 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6회도 4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경기 3안타 경기를 치러냈고요. 피츠버그의 배지환 선수는 다소 주춤했습니다. 오늘 시카고컵스와의 경기에서 6회 말에 대타로 출전을 했는데 아쉽게 2타석에 나와서 뜬 공과 내앗 땅볼로 물러났고요. 특히나 수비에서도 좀 아쉬웠습니다. 8회에 상대팀 마이크 터크먼이 쳤던 병살타성 타구를 잡았는데 이거를 지금 2루로 악송구를 하면서 상대의 득점을 허용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고요. 이 경기에서 피츠버그가 0대8로 완패를 당하면서 또 연패 늪에 빠진 그런 상황도 좀 아쉽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배지환 선수가 오늘 타석에서도 아쉽고 또 수비에서는 실체까지 하면서 좀 그랬지만 그래도 20도루를 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에 미러키와의 원전 경기에서 개인 시즌 20호 도루를 성공을 시켰는데요.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이렇게 또 한 시즌에 20도를 기록을 한 것은 참 드문 기록이기도 합니다. 추신수 선수가 예전에 텍사스에서 뛰었을 때 2009년에 21개 도루 그리고 2010년에 22개 도루 이어서 2012년에 21개 도루 또 2013년에 20개 도루 이렇게 4차례 도루 20개 이상 기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시즌이 한 절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배지환 선수가 벌써 시즌 20도루를 기록을 하면서 한국인 한 시즌 최다 도루 기록은 현재로서는 좀 시간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배지환 선수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시즌 쌓아가면서 무슨 기록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배지환 선수가 주루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좀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렸었지만 시즌 초반에도 배지환 선수가 베이스만 나가면 무조건 뛴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현지에서의 비판들이 이어지니까 배지환 선수나 또 피츠버그의 코칭 스태프에서도 굉장히 많이 팁을 줬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지환 선수도 경기 상황에서 언제 어떤 순간에 도루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된 그런 분위기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팀 분위기에는 좀 악영향을 덜 미치는 정도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도루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내셔널리그에서 전체 2위에 올라 있거든요. 이 분위기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배지환 선수도 그렇고 좀 팀이 부진한 게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오늘 피츠버그가 또 지면서 지금 현재 7연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지구 선두를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으니까 현재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하성 선수의 샌리그도 마찬가지로 현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현재 4위에 지금 그쳐 있거든요. 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이제 오늘 이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당하면서 지금 또 파워랭킹에서도 현재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은 계속 뛰고 있지만 팀 상황은 조금 대조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좀 아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선수들이 활약하는 게 좋긴 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소속 팀의 성적이 좋아요. 더 빛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샌디에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티스 주니어가 공수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타티스 주니어 하면 지난 시즌에 부상과 금지 약물 적발 때문에 출장 정지. 장기간 동안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메이저리거 팬들을 실망을 시켰던 그런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 복귀하고 나서는 지금 공격에서도 51경기에서 타일이 지금 2할 8푼 6리 거의 3할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수비에서도 계속해서 호수비로 해서 굉장히 강렬한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복귀 후에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공식 매체인 mlb.com에서 언젠가는 모두가 배우게 될 것이다. 타티스 주니어 앞에서 달리는 것은 보통 나쁜 생각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타티스 주니어의 멋진 수비에 대해서 조명한 그런 기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mlb에서 전해온 또한 하나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라이브 피칭을 시작했다고 하죠. 네. 팔꿈치 수술로 해서 현재 계속해서 재활하고 있던 류현진 선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7일에 토론토의 선수육성 콤플렉스인 미국 플로이다주 더니든에서 라이브 피칭을 소화를 했고 이 피칭에서 1이닝 동안 타자를 세워놓고 공을 던져서 무리 없이 경기를 잘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서 지난 앞으로 해서 23일에 두 번째 라이브 피칭을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2이닝을 지금 소화할 예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착착 재활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재활과 복귀 수순 순서대로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일 텐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조슈나이도 토론토 감독도 류현진 선수의 피칭에 대해서 느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감독뿐만 아니라 팀의 단장도 류현진 선수의 재활 상태에 대해서 면밀히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투구 수를 늘려가면서 일단 부상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복귀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토론토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토론토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사실 여기가 격전지라는 말씀 저희가 참 많이 드렸는데 현재 토론토의 상황은 5할 이상이긴 합니다마는 템파베이 볼티모 류영 양키스에 많이 밀리면서 현재 지금 지구 4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승률 5할 이상인데도. 그리고 특히나 투수진이 지금 많이 마운드가 붕괴가 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과연 후반기에 토론토의 반전의 어떤 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류현진 선수가 최대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큰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MLB에서 오타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19일 날 켄자스 시티와의 경기에서 잭 그레인키를 상대로 해서 홈런을 치면서 시즌 24호 홈런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이 오타니 선수가 10경기에서만 지금 홈런 8개 쳤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지금 쳤다 하면 나왔다 하면 그냥 홈런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1위에 오른 그런 어떤 상황이 됐고요. 현재 장타율 OPS 모든 부분에서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타율도 지금 현재 3할 때 기록하고 있고 또 두 자릿수 도루까지 함께 기록을 하면서 현재 타자와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야구의 신이 편회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쯤 되면 야구의 신이 강림한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죠. 지금 투수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 오타니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아메리칸 리그 MVP와 경쟁과 관련해서도 오타니 선수가 거의 적수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 엘사알바도로 좀 있으면 후반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오늘 꼭 대한민국의 첫 번째 클린스만호의 첫 번째 승리를 기원하면서 방송 마칠까 합니다. 매일경제의 김재한 기자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